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은 때를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스스로 영웅이 되고 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는 왔는데도 영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웅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그 영웅을 간절히 기다리는 때입니다. 1. 우리는 지난 4.15 부정선거가 우리의 피나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이 아니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 텍사스 소송에서 발을 빼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도 비로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군대와 국민들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식과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모순이 따라다닙니다. 인간의 삶이 논리적이지 못하듯이 사랑도 전쟁도 항상 비논리 속에서 생겨나고 또 비논리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평생 논리와 지식을 배우지만 우리의 삶은 늘 비논리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삶은 더욱더 그러하였으므로 그 누구보다 이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18일 dni 국가정보국에서 올라오는 이번 부정선거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명분은 갖춰지는 셈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가장 큰 명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dni 보고서라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마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 미국의 선거에 외세가 개입하면 거기에 가담하는 개인, 기업, 단체들에게는 반역죄로 다스린다는 취지의 이른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칼자루를 쥔다는 것이 잘못하면 칼날을 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번에 이 카드를 꺼내든다면 그것은 부분적 비상계엄령이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를테면 1.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공간첩들. 2. 그 중공간첩들에게 부역한 정치인 및 국가관료들. 3.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개인, 기업 및 단체들. 4.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는 빅미디어 및 빅텍들. 이들만 걷어내고 나면 중국 공산당을 치는 것은 이미 다판이 짜여졌습니다. 쉽습니다. 군사력은 이미 비교도 안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치기 위한 명분도 이미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포,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만 하더라도 그 명분은 충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 미군 병력에게 금년 크리스마스 연휴는 없다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때 엄청난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4. 억만장자인 그가 편안한 노후를 마다하고, 70이 넘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그는 권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을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전직 대통령의 말이 떠오릅니다. 더러워서 대통령질 못해먹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년 동안 수도 없이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들 그냥 그런 부동산 사업가들 중의 한 명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어깨 위에 이제는 전 세계의 운명이 놓여졌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온 세상이 그동안 적들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5. 이제는 끝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잠 못 들던 그 수많은 밤들도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세상은 오랜 세월 영웅을 기다려 왔습니다. 부디 이제는 끝을 내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방의 한 작은 나라에도 부디 눈길을 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누구보다 염원해오던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